안녕하세요 쌍띠입니다 저희가 금일은 여수 가보증헌 낚시를 나왔습니다 오늘 기상이 안좋아서 출항 취소가 되었다가 다시 풀려가지고요 계획을 다른곳으로 잡았다가 이곳으로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어제 잘 나왔다는 포인트를 일단 찍고 안되면 다른곳으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히트! 왔다 왔다 왔다! 안 뜨는데? 안 뜨는데? 오 망했다 제발 쳤으면 하지마다 했던데 오빠 오늘 제가 치여 오 사이즈 좋아 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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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맨날 Л atki과 낚시 끝! 아 진짜 가시죠. 가시죠. 잘했어. 네. 안녕히 가시죠. 왔다 왔다. 어? 와. 오지근. 왜요? 터졌어 아이가? 아니 마당이 마당. 가보지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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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마리 붙어 있었어 너무 무거웠어 오 대박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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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씩 왔어 재석이가 먼저 잡지 말아 나 그 사람 안 잡았는데 아 나 와뻔했다 우와 쪼꼬미 이거 제대로 써보지도 못 다 털리고 있네 지금 쪼꼬미 보라색 레드 옐로 그리고 고리층 16호 오 아 아 너무 멋있어 멋있어 핫 고맙습니다. 네 선장님 신선한테도 물어보러 와줘 혜택씨 파워 오른발 한 마리씩 나왔죠? 네 그렇죠 지구하이들이에요 아니 물이 너무 안 가는데 지금은 좀 물이 한 번 더 나오면 난 지구한다 아 정말 너무 자세히 봐가지고 뭐지 이렇게 많이 먹었는데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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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와 사이 좋다 왜 이렇게 아 사이도 맛있다 일주일 왔어 먼저 와 진짜 너무 상큼하게 치는 길이야 아 진짜 한 마리 남아서 찍어버렸어 왔어 한 마리 왔어 빈트 한 마리 남았어요 6마리에서 한 마리 남았으니까 우와 크다 돼지도 돼지 돼지 가비 한 수 더 역시 가비는 자리야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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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살 좋다 오 살 좋다 살 좋다 형이 저희 폭탄이에요 거의 뭐 델러리인데 지금 왜 오라 했어 왜 자고 있는지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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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와 자! 오리야 합시다 왔어! 왔어 왔어? 야 무슨 놈? 남인지 낯긴지도 모르고 아니 정말 큰 데 이걸 못 잡아 이거 아 이거 참질했다 대박 어 맞지? 제가 부자 올리니까 안 걸려잉? 아 썩 있어 진짜 저 위치가 지금 딱 그 중간이 앞입니다 뒤에도 뒤쪽도 좀 나올 겁니다 장담은 못 하지마 아 못 흔들리고 이제 장본이 이거 봐 하시네 봐 정길보글 하네 배로 좀 앞으로 아이고 배로 좀 앞으로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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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3만원짜리가 그냥 흘러오네 3마리쯤이다 하나 더 날아가 상대 친구들 화이팅 화이팅 뒤에 뒤에가 지금 뒤에 올 건데 지금 뒤에가 안 오네 앞에 가라 우와 크다 우와 진짜 크다 감사합니다 와 이 제일 크다 우와 진짜 크다 와 사이즈 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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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얼굴이 별로 없는데 네 제 얼굴이랑 비교해서 아 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어 마누라 잘했어 뛰우지마 어 왜 어제부터 사이즈 신기할 정도로 어 잘했어 아 축하드립니다 어 어 어 빨라졌어 빠졌다 자 들어보세요 어 잘했어 아 아 아 축하드립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태국 아 으 으 Parce 우 으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들으셔도 돼요 골라 잡으시는 것 같은데 진짜 머리 맞히는 것 같아 진짜 머리 맞히는 것 같아 진짜 머리 맞히는 것 같아 가비 머리 맞히기 가비 머리 맞히기 itel каж钺 3건을 맞히고 와우 좋아 행운 다만 pointer 5flym 5 자본구이 진짜 큰 거 안가 오 다섯 순 5 순 나이스 내 차본 . 차본fs 사이즈가 좋아 제발 여섯 수치입니다. 왔다. 완전 크게 왔다. 여섯 수치. 여기가 나서 볼 수치입니다. 아 4 으 으 으 으 아 으 으 어 으 어 거긴 아물 으 으 으 으 으 아 잠깐만요 10.4짜리ctors 아 진짜 맛있다 으아 아카네 완벽해 완벽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한 번에 올려주시면 됩니다. 오늘은 불닭볶음을 준비했어요. 오늘은 불닭볶음을 준비했어요. 불닭볶음을 준비했어요. 아 감사합니다.